나처럼 집에서 그냥 게임해 하이하이 이 사람들 다 크리스마스에도 나랑 같이 만날 사람들이야 약속은 안했는데 약속을 한듯이 만나는 사람들이지 간다 징크스 보여주세요 징크스요 징크스 오랜만에 가볼까 징크스 좀 안하긴 했지 내가 적팀 블리치만 아니면 징크스 갈게요 블리치만 아니면은 코그모 보여달라고? 코그모? 아 이거 벤이야 이거 아! 오우! 오 다리우스 벤 했어요 허허허! 어 세상에 나 닮은거 벤하니까 다리우스네 요즘엔 조금 더 비슷해졌어 30대로 접어들면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이거랑 비슷해졌어 다리우스랑 조금 더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스포츠니 승률 2위에요 해물영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캐릭들의 승률을 올려야겠군요 이번 기회에 오늘 다른 캐릭의 승률을 올려서 여러분이 다른 캐릭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다 아 학생 스티커 또 한개 선물을 강퇴해요 아 안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진짜 지금 아이디 안 바꾸시면은 저 강퇴하고 안 풀 수 밖에 없어요 학생님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아이디 바꿔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저 진짜 기회 많이 드린거에요 이정도면은 진짜 개가천선 하셔야 돼요 블랙해요 오케이 나 기회를 많이 드렸으니까 블랙을 해도 저분도 어떠한 불만도 없을거야 아이디 안 바꾸시면 블랙하겠습니다 어그로 끈으로 간주하고 어그로 끄는건 좋아 근데 그런 어그로는 끌지 마세요 막 그 성적인 어그로는 끌지 말아주세요 아이디 바꾸시면 채팅 한번 쳐주세요 아이디 아이디 그러면 아이디 안 바꾸고 말 안해야지 벙어리 한번 들여서 아이디 확인할겁니다 30초 뒤에 그래도 안 박혀져있으면은 강퇴할 수 밖에 없어요 케이틀린 보여주세요 알리니까 코그모 괜찮다 코그모 가자 와 코그모인 줄 알았어 어 큰일 날뻔했습니다 어 코그모인 줄 알고 바로 또 해물파전 베테랑 해물파전 아니겠습니까 일반 게임 처음하는 유저였다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어리벌을 때렸겠죠 하지만 해물파전 어리벌을 때리기보다 바로 코그모 쓰고 엔터 때렸죠 코그모 1초 남긴 상황에서 여유있게 안착합니다 퍼블 300개 미션 주셨어요 아아 퍼블 미션은 지나가도 됩니다 퍼블 미션은 어 어 지나가도 돼요 알고 주시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좋아 가보자 퍼블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니까 퍼블을 못하는 거 아니요 달라진다 오늘부터 달라진다 누구십니까 저 열 열 몇 개 남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신솔님께서 호신솔님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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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겠습니다 퍼블 따겠습니다 여러분 열 열 몇 개 남았는지 저희 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열 열 팬을 목적으로 별풍선을 쏘시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후회해 방송을 보시다가 아 이놈 진짜 방송 재밌게 잘하네 내 맘에 쏙 든다 하고 그런 의미로 별풍선을 주시다가 열 열 팬에 올라가면은 나중에 후회를 안 해 근데 열 열 팬에 어? 해물파전방송 열 열 열 팬 탐나는데? 그래서 열 열 팬 다치면 나중에 후회해 왜냐면 열 열 팬 단다고 뭐 이점이 없거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 열 팬 다치면 안 돼 이 말을 왜 했냐면 귓속말로 알려드릴게요 귓속말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장난입니다 자 이번판 코그모 원딜 아 호신솔님이 주신 퍼블 미션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스타트 스타트를 열었습니다 가보죠 와 나 진짜 코그모가 코그모 옆에 아리가 있거든? 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판 가능성 높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 수위조절 실패야 간다 호신솔님 찐인가요? 아 찐 아니세요 찐 찐 아니신데 그 진심만큼은 진짜 해물이에 비한 진심만큼은 진짜 찐한 문이야 1레벨 W지 순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진짜 코그모는 참 이 캐릭이 참 진상이야 캐릭터 스킬 이름을 딱 읽어보면 부식성 침 일단 침 뱉고 생체 마법폭격 뭔가 생체 마법 뭔가 생체 뭔가 싸게 뭔가 붐 이게 압권 공허의 붐비물 와 뭐 날라오는 스킬 없지 오케이 전멸 하나로 퉁칠 수 있겠네 좋았다 싸게 퉁쳤다 오케이 좋아 갱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코그모에 전멸이 빠졌으면 되게 생존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 전멸이 올 수도 있겠어 조심하면서 게임해야겠다 아 보등이님 아이디 바꾸셨네 오셨어요 아 보등이 왔죠 형님 어서오세요 보등이 왔죠 형님 제가 오실 줄 알고 자리 빼놨어요 보등이 오세요 형님 보등이 왔죠 형님 밖으로 모실게요 어 보등이 왔죠 형님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아 내일 내일 찾아오세요 내일 이제 강탈 풀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더 리시 해줘야 돼 됐다 이 정도면 먹겠지 오케이 좋아 괜히 한 방 10자리까지 피해주려다가 어 괜히 이거 레드 먹으면은 큰일 나니까 딱 100의 자리까지 해줘야돼 백 몇십이 정도 그럼 딱 두 방에 수평 딱 두 방에 죽일 수 있거든요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으시면 좋은데 W 있을 때 많이 딜해야 돼 오히려 우리가 그럼 딜교 이득 본 거 아닌가 퍼스트 블러드다 퍼스트 블러드다 우리가 딴다 보지 말자 나 지금 솔직히 안 보고 있어 아예 왜 그런 거 뭐 궁금해 따위면 어떨고 따위면 어떨 거야 그냥 나는 게임 열심히 하면 될 뿐인데 안 그래요? 안 보고 있어 나는 그 estruct에요 거기가 머물러 구나 아 미션에 참 퍼블 있었지 나 그것도 안 봤어 솔직히 말해서 나 그것도 안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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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진 않은 것 같아 먹고 오케이 콩캉 하겠지 블랙 하나 먹어주고 W, 오케이 몸빵 시키면서 좋아 나 피 엄청 없다 이거 무리하면 이제 힐로 힐로 죽여버리자 쟤도 힐 있을거야 근데 한 방 건들지마 건들지마 그렇지 잘했어 저거 못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W 쓰고 먹자 아 그래도 못 먹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어 쾅 썼다 가능성이 있어 제가 전멸이었기 때문에 변직적인건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그냥 파도 돼 이거 어차피 쟤 나한테 뭐 못해 우리가 더 이거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도 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말파이트는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느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돌머리에요 좋아 말파이트는 최고의 칭찬이야 돌머리라고 하는거 말파이트 일족은 단단한 것을 가장 최고의 미덕으로 치거든 돌머리라고 하는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말파이트에서 입장으로 생각 안해줘버려 여러분들 인간이니까 좋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가장 단단한 사람이 일족의 족장이 되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야 족장감이라고 하는거 족장감 와 일로 가야돼 말파이트 보내고 또 전멸 뜬다 조금만 시간 보내면 돼 2초 2초 까! 됐어 아 데스 2 없어 와 탈진 개군 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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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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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다들 진짜 좋았다 다들 진짜 좋았다 와 무조건 손해였는데 손해 안봤어 다들 잘해가지고 안죽는다 안죽는다 이만 깔아주면 돼 좋아 집에 가자 와 나 그러고 보니까 첫번째 아이템 뭐 갔는지 안봤네 트포 가는구나 오케이 트포 간다 돈 딱 되네 이거부터 가야지 탐식의 망치로 생존성을 도모하는거지 탐식의 망치로 좋았다 빵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구요? 마우스가 느리다구요? 저는 리신님 편란한 피지컬 보고 무슨 마우스 쓰시냐고 물어볼 뻔했는데 헐? 하하하하 좋았어 칭찬은 정글러를 춤추기 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탱인님 펜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좋아 이거 이거 먹어 당당하게 가서 먹어 이제 우리가 쎄 니가 어쩔건데 어쩔건데 니네가 아무것도 못해 니네들은 이제 하하하하 아잉 짜아 잡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게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캐리닝 특성에 많은 효과를 내신다면 더 게임하는게 즐거워져요 이렇게 더 즐거워져 게임하는게 하하하하 재밌잖아 하하하하 대신 부모님 안보시게 걱정하시니까 오케이 와딩 하나 하자 오케이 이거 먹어야 됐노 부드러운 사이점을 내리세 아우 좋았다 오케이 지금 한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지도하나 먹었어요 내가 오히려 이즈보다 잘 크고 있음이야 CS 23개 차이 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반 등수 23등 차이랑 똑같은거야 진짜 많이 차이나는거야 탱인님 별평사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탑 6일 때 한번 와주세요 풀온이에요 탑이 많이 힘든가 본데 2-3-0 2-1-1 CS는 42-46 비등비등하네 근데 한타 기만 챔프가 와 인생 망했다 이거 풀써져도 못산다 그냥 가야겠다 쿵강쌈으면 나도 죽으니까 빠져야돼 오케이 세전이가 이번에 궁 썼기 때문에 이거 다이브까지 가능한가 다이브 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Q 하나로 이거 먹고 조심해야돼 조심해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죽는다 뒤로 돌아온다 괜찮아 나 궁도 있어 이거 그냥 상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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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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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딱 하는 타이밍에 딱 뒤로 빠지면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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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성질하게 만드는거죠 얘는 지금 미는거 밖에 없어 그러면은 쉽게 못 와 사이트해도 돼 그렇지 이 정도 피 달면 이제 못 오지 웬만한... 웬만한 강심장 하면 못 오지 좋았다 좋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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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체크해 집에 못 가게 할 수 있어 이런데 체크하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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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밀고 집에 가자 W도 켜주고 어제 소모값 없잖아 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애들 다 오면은 분명 리니치 걸텐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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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야 돼 가면서 팀으로 먹자 좋아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좋아 집으로 가자 코그모 귀여워 자취할 때 우리 냉장고 열면 코그모 키웠었는데 식사 시간 식사 시간 가자 고고고고 더러워 아 근데 대학생들은 남자끼리 같이 자취하면 냉장고 열면 코그모 몇 마리씩 있어요 또 배고파 다들 있어요 나만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왜냐면 서로 미루게 되거든 서로 미루게 돼 어 애들이 안하니까 다 같이 하면은 다 하는데 안하니까 점점 지쳐가는거야 한 명 하던 사람이 신데렐라를 지쳐가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오래 못해 신데렐라도 오래 못한다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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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시났다 구데기 이야기하는건가요? 아뇨아뇨 구데기는 양반이죠 구데기는 귀여워요 저 밥에 콩 대신에 올려먹어도 돼 그정도야 구데기 같은게 아니야 그 진짜 그 영화에서만 보던거 시즌조라도 처음에 아니더라고 와 잡았다 헤헤 개기득 봤다 블랙 하나 먹고 좋아 리신 죽었지만 여기다 이거 깔아주자 오케이 느려져라 오케이 너 궁 쓸거지 바보같은 궁 써라 바보같은 일로와 일로와 너네들 전진 오케이 너 전진해서 가면 얘는 죽은 목숨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사명판단 좋았다 아 편단력의 승리인걸 이거 좋아 이번에 이득 진짜 많이 봤다 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강사에요 저기 몇시간 브론즈에 안 있을겁니다 잠깐 이제 시간강사로서 브론즈분들에게 어떤 플레이를 해야 밑지방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강의해주러 온거기 때문에 금방 갈겁니다 저 좋아 이거 그 다음에 섬마 뭐에요 저는 2섬마 했는데 그냥 혹시 Q에요? Q에 뭐 고유 지속효과 이런게 있나 야 이거 가야돼 비전이동 하겠지 Q만 피하면 산다 오케이 살았다 이길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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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잘가라 집에가 워호우 좋아 고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구만 집에가서 3일이체 사자 좋아 공속이 중요해 단검 하나 사주자 어차피 몰락 갈거지만 몰락해도 단검 필요하네 단검부터 살게요 가자 고고고고 이즈님 혹시 겨울에 나타난다는 사람 눈사람이신가 왜 얼어있지 하하하하 귀여워 가자 가자 너만 빼고 니네팀 다 못해 그럴리가 하나나도 잘하는게 어디야 나도 맨날 못했는데 정신차리고 하면 이길 수 있어 난 그렇게 믿어 빨리 라인 밀자 이대로 딱 할 때가 아니다 빨리 라인 밀어야겠다 빨리 라인 밀어버려 라인 밀어버려 알리가 딱 나간 짓나갔으니까 바로 지금 밀어가지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 알리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었구만 아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말파 판단 굿 말파 판단 굿 말파 판단 굿 저걸 처치했습니다 저걸 처치했습니다 저걸 처치했습니다 저기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고타를 파악을 했습니다 좋아 제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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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우리팀의 희망이다 내가 무너져선 안돼 조피고 아 아 아 아 아 먹어 그렇지 집에 가자 그거 1400원이지 몰락 재료 그거 1400원이지 얘 이거 루나는 허리케인 아니야? 잠깐만 아 루나는 허리케인이네 몰락도 가네 둘 다 가야지 그러면 아 근데 루나부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붙는 게 많아 몰락부터 가야 돼 1500원 좀만 기다리자 뭐하면서 기다리지? 아씨 뭐하면서 기다리지? 아이고 민NGU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팽클럽 가입을 세상의 해물 위에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민구님 감사합니다 통큰팽클럽 통큰팽클럽 가입이 언제나 여러분들 삼시불고 킥북 함께한다는 소리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제가 함께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민NGU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다 선 루나는 브론즈 어? 선 루나는 가야되네 그러면 아 잘못 갔다 아 형 벙어리존님 별풍선 아닌 스티커 함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야돼 아 잘못 갔다 아 잘못 갔다 정신이 가르쳐 OME GENTIGY 2인가? 이아큐야 2야 2, 2 올려 오케이 느려져가지고 2를 많이 올리는구나 이거 하나 더 사자 조금 있으면 돈 되니까 하나 더 사자 간다 간다 고고고 식사시간 사람색이냐? 지금 21색인데요 수업시간에 졸지 마세요 오케이 어 2개는 줘야 돼 삐져 아리 아리 잘 삐져 아리하는 친구들이 잘 삐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영향이 있는거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맛 없는데 잘 삐져 진짜야 얘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어 오케이 아하하하 이게 바로 고고고 미션은 정장을 하시니 여기서 전멸 저으으으 땅집어 호연하지 질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나한테 달려들게? 어휴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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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씨 짜아아아아아악 죽여버려 다 죽여 힘내라 진짜 니가 땅집기 땅집기 야 인마 방향 맞춰 뭐해 니가 E E W 하고 아악 아악 깨 못해 아 좋았다 아 다행이야 어어 달콤하네 형님 별풍성 100개 톰급팩으로 가면 또 해물이 힘내라고 꼭 이길 수 있다며 이번 판은 해물이가 승리의 키워드라며 그 주인공이 바로 해물이라면 조금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 별풍성 100개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사자 가자 고고고 이제 본방에 모바일에 중계방에 3500분 어 5200분 5200분 계신다 많이 계신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말에 여러분들 주말에 주말도 반납하시고 재방송에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에너지 넘치는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니브님 진짜 개못해 아 근데 개못한다고 또 하면 안돼 이곳에선 개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막 맨날 BJ분들 잘하는 BJ인들 보니까 눈이 높아져서 그런걸지도 몰라 이곳에서는 우와 알리는 지금 와 리븐 개잘한다 저 피지컬하면서 스킬을 세 방중에 두 방이나 맞추나니 아하하하 아 끝난다 안돼 하비 아 지성 지성 아아 아 옆자리 로라는 분 너무 예뻐서 쳐다보다가 아 물렸음 지성 지성 이제 게임에만 집중함 지성 지성 라첼스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다 가자 싸우지마 싸우지마 리신 어리버리 전납간다고 아리가 입 털어서 지네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 사겨라 사겨라 야 분위기 몰아가 어색해서 대화하나 해 분위기 몰아가라고 말파이트 너의 너의 포지션이 중요한거야 몰아가 공 하나 올려 좋아 어어 설마 아아 이거 마관신 신어야 되나요? 아우 근데 우공이 물면 내가 답이 없는데 뭐 가지? 이거 뭐 텐템 하나 가져야 될거야 딜텐템 뭐 하나 이거 뭐 광전사 그냥 공속가세요 그래요? 스테락 스테락 하나 올려 그래요? 똥신이 제일 좋아 좋냐? 좋냐? 좋냐요? 좋냐 가요 아 좋냐요? 아 다들 좋냐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브론즈지 스티컬이 모자라면 템트리라도 현명해 가야 티어가 오르지 어? 오? 좋아 오케이 아리 살았어 아리 살았어 아리 살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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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야 아냐아냐아냐 세 명 다 여기 있잖아 그러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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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다 탑바텀이야 그러면 있는 사람 누구야? 없어 그냥 밀어 와 2차타워 밀겠다 바보들 이 친구들 이제야 집에 가 히익 히익 어떡하지 이제서야 집에 가 이미 5세쯤에 늦었지 우린 다 밀었지 잘가라 개이득 야 와 가자 개선장군이다 와 다들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라 2차타워를 빈 정의의 용사들이다 아리가 마중 나왔군 하하하하 집에 가자 아 한타 들어간다 아 아 이게 문제야 브론즈 친구들 기껏 이득 봐놓고 여기서 이제 뺄 때 안 뺄 때 구분 못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로 욕하면 안 돼 이러니까 브론즈다 싶은 거지 어?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냄새가 나는게 당연하지 브론즈에서 브론즈 냄새가 나는게 당연하고 이거는 전통적인 냄새야 브론즈 전통의 냄새 이거는 뭐라고 탓해서는 안 된다 집에 가서 몰락한 왕의 겁니다 가자 다혜님 아 별풍선 34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저 다혜인데요 오빠랑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 이름은 다혜 그리고 오빠팀에서 오빠가 딜 다혜 하하하하 정말 재밌죠? 다혜님께서 별풍선 34개로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고고고 어? 오 오 그렇지 잡았다 어허 오케이 지옥으로 가세요 왜냐면 저성사장님이 한우 좋아하시니까 저성사장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 선물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좋아좋아 야 3차타워 밀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이 쿵 쓸라그런다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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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어내 야! 어! 하하하하하하 야! 오케이 야 이거 야 이거 아리가 이거 잡아내면 개이득이야 야! 콩콩콩 콩콩콩 콩! 한방더!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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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왜그래 어차피 못잡는건데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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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야 이거 룬안으로 안되는데 아냐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키면 돼 지켜달라고 말하자 종말이 온다 말파님! 혹시 군대 다녀오셨음? 다녀오셨음? 오공이다 오공이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이거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거 너 죽었다 너 죽었다 고맙다 딱 아! 억울해 억울해 아! 아리야! 아리야 아앙앙아 안돼에에에엣 하하하하 뼈굴보는농가 뼈굴 아리야아 아 다녀 다녀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말파님 저를 우리나라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번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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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린 정치하고 있는데 다들 다들 잘 안듣고있어 아린님 말을 한개 듣고 한개로 이런걸 이제 뭐라고 하냐 정치 잡범 하하하하 정치 잡범이야 너 인마 어리버리하다가 너 죽어 와 풀났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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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라 따따따 따따 따따 아 비켜 따아 빠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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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님 혼자 남으셨는데 여기에 텔로 타는 이유는 뭐야 뭐야 이거 와 와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일로 올 줄 알고 여기 탈탄거야 하하하하하하 어 잡았어 이랬게 와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아니 재밌어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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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브론즈 분들이 내가 말하는데 상항판단은 조금 못해 근데 피지컬은 실버나 골드나 브론즈랑 다를거 없어 상항판단 때문에 브론즈가 브론즈가 된거야 피지컬은 사실 별만 다를게 없어 똑같은 손이고 우리 똑같이 많이 했는데 상항판단이야 상항판단 이 상항판단 나도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잘하고 막 되게 막 활약 많이 하다가 막 중마다 밀릴 그게 상항판단 때문에 나도 골드에 있었던거야 충분히 상항판단만 잘하면 다이아에도 있을 위인인데 어 그래서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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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갈까 바론? 바론 갈까? 나 정말 저런 저런 텔 처음 봄 아 저런 텔은 뭐라그러냐면 개모텔 개모텔 진짜 아 세상에 어 빨리 먹어 이거 못먹나 우리? 야 이거라도 먹어 진짜 좋아 야 이거 먹길 잘했다 야아 아 아 아 마사야 아이고 아이고 저 놈 저거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네 애들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기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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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좋아 나 잡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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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뭐야 아 아 그거 가야돼 이거 가야돼 이거 이거 경로의 검 일단 이거부터 가자 아 근데 나 이거 문빵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개 양날두끼 같은 거 가면 안되나? 방반도 있고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그렇게 생각하지마 그렇게 생각하지마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시청자의 조언이 필요해 스테락? 스테락 오케이 시청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스테락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남매라서 그런지 친하네 히히 니가 블락냐? 갱 오냐? 참 님들을 오케이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용 공차다 용 공차다 용 공차다 리시님이 만들어준 기회다 전멸 써 전멸 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돼 와 거기서 채딩 치다가 허적도 하니깐 허적도 하니깐 와 c 바람 드래곤 바람 드래곤은 별것도 아니야 바람 드래곤은 별것도 아니야 저거 안 먹어도 돼 저거 한나 소용도 없어 저거 한나 소용도 없어 와 우리 팀 실력은 출중한데 왜 브론즈인가 했더니 서로 싸워서 내 그것만 고치시면 올라가실 듯 다들 지금부터 고쳐보죠 옥수수 팔아라 제가 다 살게요 아 매진입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고고고 아 이제 이즈가 강해졌어 아 큰일났다 어디서 지금 한타 하는 거야 바텀? 아 이런 세상에 와 이거 이거 야 쟤 마나도 없네 이거 와 근데 너무 많아 쿵캉하면 죽을 것 같아 가나 가나 와 됐다 이거 됐다 읏 여기 arios 이 내리 끝인가 진짠가 진짜냐 이게 마지막이야 부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이 죽으셨네 다들 열정적으로 게임하셨다는 증거지 다들 열심히 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아이템 트리도 이렇게 잘 가셨는데 리신 공템 오지구요 와 뚝심 질이구요 와하하하 말빠잇드님 개장해 어 근데 괜찮아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시가 보다 깡으로 해도 괜찮아 템토리 잘 간건데 바론 먹으면 또 달라져 상황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왜 이렇게 나 이거 약해 아 뭐야 이거 친밴의 속도가 보이는 거 다른 코그모들은 속도가 안 보이던데 뭐야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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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군돈이 없어요 사주던지 아 말랑님 어서오시고 아 말랑님 어서오고 막아봐 한번만 아아 궁있는데 어 막했다 이거 막았다 다시한번 아 마지막 찬스 간다 고고고 마지막 찬스다 야야야야야 이놈들 안된다 나를 때려라 이놈들 좋아좋아좋아좋아 음 제약되었습니다 바론나온다 아 한라인이 더 밀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밀어놔야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론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바론 줘 못 막아 우리 못 막아 우리 리신하고 리븐 없어도 못 막아 괜히 죽음만 죽는 사람만 더 생길 뿐이야 오브젝트 컨트롤 오브젝트 가지고 올 거 다 가지고 오고 한 번 더 견뎌야 돼 여기다 일단 와딩 하나 해놓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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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주면 갱 진다 아니에요 바론 먹다가 죽으면 갱 지는 거야 혹시 막을지 몰라 바론 버프 다 놔도 포지션만 잘 잡으면요 포지션 2점만 잘 잡으면 몰라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바론 버프 막으러 갔다가 허무하게 저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지는 거야 그게 갱 진다 걔 가면 안 돼 저런 거는 정글러 없는데 뭐로 뺏을 거야 달라 그럼 주나 어 뭐 이벤트야 바론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먼기로 쩌네 그래서 줍니까 아니야 안 줘 가면 안 돼 무조건 가면 안 돼 와 이거 구원이다 구원 제발 패배는 했지만 선물 받았기 때문에 다음판 이 선물 가슴 아리에 가득 품고 오늘은 나도 패배가 진짜 한 상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이 선물은 받기 싫고요 다음판으로 한번 승리를 선물로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승리를 선물로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넥서스 절대 안치네 아 힘들었다 야 50이 진짜 잘해주었네 아 50이 52,000 세상에 딜탱탱 갔는데 이거 봐 딜탱탱인데 딜을 진짜 완전 하드캐리야 50 50님 잘 봐 50이 나를 내가 잘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나 잘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반박해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진짜야 50님 아 저랑 저랑 듀오 하실래요? 봐봐 여기서 받아들이면 나 개잘한거야 잘 봐 과연 그의 선택을 5키 5 봐봐 맞죠? 아 아니네요 님하고 제가 듀오하면 솔직히 생태계 파괴죠 우리는 서로 각 팀에 한 명씩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소환사의 협곡에 아 균형을 위해 함께하지 못하겠네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맞지? 개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판사님이 이 증거음을 보시면 증거 충분으로 인정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잘했다 자 다음판 갑니다 다음판 갈게요 다음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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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갑니다